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그 지난밤에 헹크 애런과 관련된 소식을 다뤘는데 사실 그 전후로 아주 스펙타클한 소식이 있었죠 SKY건스가 갑자기 구단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말에 아니 주말도 아니다 그 월요일에 갑자기 떴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단은 내가 컨텐츠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기업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돼야 이게 실제로 그 넘어가기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MOU가 돼야지 그래서 그런데 구단 안에서도 아무도 몰랐대요 민경삼 사장도 몰랐고 구단 사장이 몰라 구단 사장도 모르는 일이 그냥 저기 회장선에서 끝난 거야 SK그룹의 최태현 회장하고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추진했대요 사실상 신세계는 지금 아마 부회장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공교롭게 신세계그룹은 사실 그 계열이죠 범삼성가죠 그 이병철 회장하고 이병철 전 회장하고 이제 좀 인연이 닿는 약간 그런 쪽에 그 그거죠 신세계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삼성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리고 보면 이병철 전 회장이 원래 그 유지가 있죠 삼성 라이온즈 지분 다른 기업에 넘기지 말라 그리고 CJ하고 같이 운영해라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지분은 아마 지금 제일 계획하고 CJ하고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잠깐만요 내가 PPT 하나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PPT 하나를 그 잠깐만 그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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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니 이야기할 때 여기 삼성 라이온즈 지분이 어 그때 내가 써 놓은 게 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지분 램 그 제일 계획이 67.5% 그리고 이제 CJ제당이 15% 그리고 신세계가 14.5% 그러니까 신세계는요 삼성 라이온즈 지분도 갖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 지분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SK와이번스의 지분을 100% 가져가요 신세계가 이번에 아주 일을 크게 내네 어쨌든 그 아마 아마 지분은 아마 삼성 라이온즈 지분도 아마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솔직히 이건 의미인 게 국내 재계에서 재계서열 3위거든요 SK그룹이 1위는 당연히 삼성이고요 아마 지금 재계서열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LG일 거예요 1위 삼성 2위가 LG 그리고 3위가 SK일 거야 어쨌든 그 재계서열에 들어가는 SK그룹이 굳이 신세계그룹에 매각을 했다 이거는요 이전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쌍방울 그룹이 그때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런 경영난으로 인한 처분은 아니거든 이번에는 해태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그 해태그룹의 경영난으로 결국은 IMF 이후 경영난으로 결국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지금 운영을 하죠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죠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왜 갑자기 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이 왜 여기서 그 왜 화면이 이쪽으로 나오나 모르겠네 슬라이드 쇼 옵션 좀 아 모니터를 왜 왜 그 뭐냐 자동으로 걸려있어 어쨌든 아까 전에 내가 뭐 다른 건 건드린 거 없는데 아마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아니야 이건 관련 없을까 어쨌든 그 파워포인트 내가 옵션 바꾼 거 없는데 갑자기 슬라이드 쇼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번모니터로 나와서 네 그래서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PPT는 당연히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PPT 앞부분은 네 이 SK와이번스와 관련돼서 조금 약간 정확히 완전 빨간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색깔로 준비를 해봤어요 뒷부분은 네 스그룹 때문에 뒷부분은 아마 배경이 노란색일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K와이번스 이제 쌍방울니터스가 이제 국가 부도 이후에 사실 그 이제 구단 운영이 힘들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쌍방울 같은 쌍방울 그룹이 결국 1999년 시즌은 마지막으로 뭐냐 구단 운영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뭐 김기태 정감독이라든지 이런 되게 팀 내 거의 간판급 선수들은 다 팔았지 다 판상태로 선수단을 그대로 이제 그 웨이버 공시를 해버려요 타이거즈처럼 그 그룹에 직접 매각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와이번스를 넘어갈 때 이제 당시 5대 그룹 그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 LG, 현대 그 두산 하나 아니 두산이 아니라 롯데 어 아마 삼성, LG, 현대, 롯데 까지가 아마 그 4대 그룹이죠 어 롯데가 4대 그룹에 들어가 지금은 현대그룹이 4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근데 어쨌든 SK그룹이 그때 야구단이 없었어 음 현대는 지금 이제 쪼개져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번스가요 음 SK그룹이 그래서 그래 어 그러면 우리가 야구단 창단하겠다 당시 이제 정부에서 좀 그 구단의 창단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SK그룹이 쌍방울 레이더스 쌍방울 레이더스 구단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거부하겠다 왜냐면 빚덩이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거든 어 구단을 구단을 인수를 하면 그 경제적인 이런 그 빚 이런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 치우기는 싫다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 쌍방울 레이더스에 있던 선수들은 네 전부 웨이버 공시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SK그룹이 와이번스를 창단을 한 다음에 개별 계약을 해요 선수단 일일이 계약을 다 다시 해가지고 이용입을 해요 그 계약을 다시 해서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단 직원들은 그 고용을 그대로 승계를 해줘요 보통 그렇게 이제 창단된 팀이 히어로즈죠 그래가지고 SK와이번스랑 히어로즈는요 기존 팀의 역사를 이어오질 않아요 쌍방울 레이더스는 그냥 그 전주에서의 역사가 그대로 끊기고요 그리고 삼청태원 같은 경우는 경기장은 목동에서 그대로 가고 그 선수단 그 고용 승계만 한 다음에 그 팀은 히어로즈로 바꾸게 됐지 음 자 그래서 이제 와번스가 원래는 처음에는 연구지를 서울에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서울에 남는 연구지가 목동밖에 없잖아요 음 당시엔 목동 그랬는데 그 갑자기 그 그 갑자기 이제 뭐냐 서울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웬만하면 경기도 수원에 연구하면 어떻겠냐 수도권에 연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수원 근데 여기서 수원을 제안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원이 그 SK 그 최씨 가문 있죠 오너 가문 그 SK 오너 가문들이 사실 수원 출신이에요 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유신구도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이쪽을 반하시겠지 자 그랬었는데 인천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간다 그 대신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그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던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서울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현대가 수원을 거쳐서 목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옛날 인천에 야구장이 있었던 삼정태현이 있었던 그 숭이 야구장이 그 일단은 SK가 그 숭이 야구장으로 가고 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인천에 새 경기장 주겠다 한 거예요 경기장 새로 주겠다 왜냐면 그때 인천이 이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학경기장을 되게 크게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학경기장에 지금 야구장 있죠 그 옆에 뭐냐 종합경기장 있죠 그 종합경기장에서 우리 그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조별리그 했잖아요 그 경기장 근데 그 경기장은 이제 종합경기장이고 이제 나중에 숭이 야구장 자리에 이제 인천 축구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이 새로 지어져서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쓰고 있죠 음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SK와이머스가 인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쌍방울 주축 고행연봉이 선수들 뭐 김기태 정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다 처분해가지고 이미 전력이 거의 바닥이여가지고 그 직전 시즌에 90몇 편 찍었을 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000년에 44승밖에 못해요 그리고 팬심도 이때 좀 갈라져 그 팀을 따라간다는 팬들은 그대로 이제 삼청태현 응원하러 갔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 응원한다고 인천 팬들이 꽤 많아요 히어로즈가 히어로즈가 은근히 그 인천시대 때부터 응원했던 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인천에 오는 SK와이머스를 응원한다는 팬들이 생겼어 이거는 약간 엔시 다인덤 세랑 똑같은게 그 경상남도 서부지역이 음 이제 경상남도 팀들이 응 경상남도 팬들이 원래 롯데팬들이 많았는데 그 아니면 대구랑 가까운 지역들 삼성팬들이 많았는데 이제 창원에 NC가 들어오니까 그때 NC로 팬 가라탄 팬들이 좀 많았어요 음 그리고 아예 야구에 신경끊고 FA가 된 사람들도 있어 근데요 2000년에는 당연히 꼴찌였고 그 2001년에요 롯데자이언트의 승률이 1,2 앞선 7위로 그 사실당 꼴찌나 마찬가지였어 근데 승률이 1,2 앞섰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롯데가 그 유명한 8888 57시대 그 유명한 비밀번호 7자리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드디어 그 그동안 인천이 짓고 있던 새로운 야구장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 문학야구장으로 문학경기장으로 그래서 문학경기장은 심지어 지금 인천이로서는 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 그 문학경기장 근처로 그 고속도로 나들목도 두 개나 있어요 문학나들목이 있고 남동나들목이 있고 제2경의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나름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죠 인천에서 좀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숭리아구장 응 숭리아구장은 네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다시 짓고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이 됐죠 음 자 근데 원래 강병철 정감독이 아마 계약이 4년 계약이었나봐 근데 2002년 시즌 6위로 끝나면서 근데 이제 계속 성적이 8등 7등 6등 이렇게 찌끈찌끈 올라가니까 계약 1년 남았던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범현 정감독 시대 그래도 이때는 조금 승률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조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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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포스 출신이다 보니까 그 또 이제 자기의 일종의 후배나 마찬가지인 박경환 전 코치를 영입하게 되죠 박경환 코치가 현재 그 와이번스 구단 유일한 영구결번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뭐냐 SSG로 넘어가도 아마 그 영구결번 등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3년에 정규 시즌 4위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내죠 정규 시즌 4위로 놀랍게 한국 시리즈 까지 올라가요 삼성 라이온즈 수입하고 기아 타이거즈 수입하고 삼성 그 포스트 시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해요 음 놀랍지 사실 아직까지 정규 시즌 4위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한 팀은 없어요 음 3위로 우승한 팀들은 있지 음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가서 준우승하고요 당시 상대가 현대 유니콘스예요 공교롭게 현대야 전 인천팀이었던 그리고 이제 2005년에 그 유명한 최정 선수가 데뷔를 한 시즌이고요 근데 2005년에 원래 2위였다가 마지막 날 져가지고 사비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준플레이오프를 탈락해요 음 무려 상대는 하나이글스 물론 그때의 하나이글스는 김인식 감독 시대니까 어 그리고 이제 2006년 시즌에 이제 다시 6위로 내려가서 재계약을 못하게 돼요 그래도 산융계약을 했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성근 시대지 음 김성근 시대로 그 승률도 높았고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도 3번이나 먹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성근 전 감독이 일본인 코치들하고 되게 인연이 많잖아 그 그리고 제작 코치들 이런 코치들 대거 영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코치들 그렇게 다 영입해놓고 수석 코치 일명 벤치 코치죠 벤치 코치로 이만수 전 감독을 영입을 하게 돼요 그 시카고 화이트 삭스 불펜 코치하고 있던 이만수 코치를 수석 코치로 데리고 와 음 그래서 애초에 이거 후계자 성격이 되게 좀 짙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김강윤 선수 조동아 선수 박재상 선수 등이 대거 성장을 하는 시즌이고 그리고 2007년 드디어 김광윤 선수가 데뷔한 시즌이 됐어요 김광윤 선수가 데뷔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정규 시즌 우승을 시작으로 두산베어스를 꺾고 한국 시즌 우승까지 차지를 했다 그리고 2008년 또 두산베어스를 만나서 한국 시즌 우승을 해요 이때는 4승 1패예요 그리고 2008년에 김광윤 선수가 정규 시즌 MVP 먹고 그리고 이제 2009년 타이거즈하고 승률 차이로 정규 시즌 2위가 돼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 7차전까지 가죠 이때 7차전까지 가서 준우승 그리고 2010년에 한국 시리즈 다시 우승 이때 상대는 삼성라이온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간략해요 그 이만수 감독 시대 그 이만수 감독 시대 때 이제 김성근 전 감독이 그 2011시즌 후반기 경질이 돼요 음 왜냐면 이제 김성근 전 감독이 아 좀 그 말에 좀 너무 일찍 거는 거야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했더니 구단에서 잘랐어 그리고 바로 그 이만수 감독 대행을 거쳐서 이만수 감독이 취임을 하죠 그 그래서 그 이만수 감독이 그거 만들어내죠 그 빤스런 그 팬티만 입고 경기장 돌겠다 그래서 진짜 빤스런 하지 그래가지고 한국시리즈 준우승 두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만수 감독은 이제 저기 다른 나라 지금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 힘쓰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김용희 감독 김용희 감독 시대에 승려를 별로 안 좋았다 포스트 시즌 2015년때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번 나왔는데 단판에 떨어지죠 그 결정전이 실책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 힐만 감독 시대에 힐만 감독 시대에 이제 다시 2018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죠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해서 그 이제 그 힐만 감독은 당시 성적과 관계없이 올해까지만 하겠다 그 가족 가족들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가야 된다 해서 근데 이제 우승시키고 왔지 음 우승시키고 갔고 그 다음에 염경협 전 감독 시대 염경협 전 감독 시대 때 191경기 밖에 못해요 왜냐면 건강 문제로 이제 박경환 코치가 감독을 대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행지휘를 했고 박경환 코치가 96경기 은근히 지휘 많이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결국 원래 3년 계약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염경협 감독이 건강 문제로 결국은 자녀 계약을 1년 남기고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SK와이버스고요 자 이제 놀라죠 아우 놀라지 마요 나도 지금 내가 눈부시다 노란색 배경으로 바뀌었어 네 노란색 배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신세계그룹으로 매각이 돼요 신세계그룹으로 매각이 돼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양해각서가 2021년 1월 26일에 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부회장이 그냥 그냥 다른 관계자들 안 끼고 그 밑선 안 끼고 그냥 그 회장선에서 자기들끼리 협상해서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뭐 역시 역시 회장들은 말 한마디에 그 돈이 그냥 왔다갔다 해 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구단 사장들도 안 낀 그룹 고위인사들 추진만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거다 보니까 지금 와이번스 구단 사장이 민경섬 사장도 몰랐대요 그 월요일 때까지만 해도 몰랐대 결국 거의 그냥 일사처리로 그냥 진행되버린 거야 회장이 이거 해 해가지고 밑에 네 알겠습니다 끝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SK그룹이 SK그룹이 의외로 소비재 사업의 주력이 아니에요 지금 뭐 SK그룹이 물론 이제 그 뭐냐 그 유류 유류 사업도 하죠 주유소 있죠 응 근데 SK가 이제 주유소 사업이 있지만 그 그룹 전체 기준으로는요 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통신사업이 사실 제일 대박이긴 하죠 SK가 이 통신사업이 디지털 쪽 사업이 제일 그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긴 한데 대신에 이제 좀 비인기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지원에 집중하기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원래 SK그룹이 좀 나름 이제 그 통신사였다 보니까 좀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응 나도 학부생 때 그 자원봉사 활동할 때 그 SK그룹 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봉사 프로그램 거기를 통해서 그 사회봉사 시간 채웠던 적 있으니까 나도 응 근데 사실 SK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팀을 자발적으로 창단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 부천에 있었던 그 SK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부천에 있었던 그 SK도 약간 지금은 제주 유나이티드로 갔죠 음 어쨌든 축구팀도 그렇고 야구팀도 쌍방울이 망이 가니까 나라에서 그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체육관과 뭐 거기서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냐 해가지고 음 그래서 하게 된 거고 사실 지금 최태훈 회장은요 농구 좋아해요 그래서 그 SK스포츠에서 지금 있는 이 프로스포츠단 중에서요 자발적 창단팀은 SK나이츠밖에 없어요 원래 그 뭐냐 SK나이츠가 다른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서울로 왔을 거예요 잠실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최태훈 회장이 원래 농구를 좋아해서 그 농구단 만든 거고요 근데 최태훈 회장이 대한 핸드볼협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핸드볼 그 실업 핸드볼팀은 갖고 있는 거야 SK가 그 예의상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신세계 그룹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데요 신세계 그룹 본사가 매입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그 삼성 라이온즈 지분의 한 10% 이상 정도를 신세계 그룹 산하에 신세계가 갖고 있어요 신세계가 삼성 라이온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룹 본사에서 또 이거를 지분을 갖게 되면 구단 지분을 두 개를 갖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법인에서 이마트라는 다른 법인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 그룹 측면에서 사실 신세계가요 이제 온라인 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가 봐 그 SSG닷컴 있죠 신세계 그 근데 솔직히 신세계는 그 그래 다른 그룹들 중에서 그 닷컴 도메인은 제일 간단해요 쓱닷컴 에요 SSG 어쨌든 좀 아무래도 스포츠팀을 갖고 있으면 그런 홍보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큰 목적으로 인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은 이 신세계그룹이 스포츠 그 야구팀을 그 이전부터 되게 그 그룹 야구팀 운영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히어로즈가 이제 히어로즈는 그 중소기업이에요 히어로즈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팀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나머지 팀들 다 대기업이고 NC다이노스는 중견기업인데 히어로즈는 중소기업이야 그래서 NC다이노스는 그래도 견실하잖아 그 구단주가 워낙 야구 좋아하니까 그 김택지씨가 근데 히어로즈는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스폰서를 다른 기업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우리 담배에서 하다가 이제 넥센타이어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는 그 키움증권으로 옮겨지기 전에 신세계에서 먼저 협상을 했대요 근데 이때 신세계하고 협상이 그 깨져가지고 그래서 키움증권으로 가게 된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작년에 그 이제 최근에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쪽이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두산그룹에도 한번 좀 찔러봤나봐 그래서 두산베어스 그 넘기면 안되겠냐 했는데 두산그룹이 이 두산 여기 두산그룹이 회장이 안팔겠다고 그랬어 회장이 안팔겠다고 아무래도 두산같은 경우는 아예 야구단이 서울에 있는데 이걸 포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두산그룹이 베어설을 매각하지 않고 결국 이번에 FA시장에 자금 푸는 방법 봤죠 그 이천에 그 퓨처스 경기장 그 매각한 다음에 다시 리스로 빌려쓰고 있지 그 돈 아끼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돈 마련 그 판돈 마련을 해가지고 그 돈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여류가 더 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FA에서 돈 따가워 풀었지 하니깐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미 두 팀에 대해서 인수를 도전했다가 퇴짜먹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어쨌든 SK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약간 타이밍이 딱 뭔가 있었나봐 그러니까 그 구다 아니 이제 모기업이 SK그룹이 약간 이제 사업 분야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떤 분야는 넘기고 어떤 분야는 그 뭐 이제 어떤 분야는 남기고 어떤 분야는 뭐 다른 그룹에 주고 뭐 이렇게 하자 사실 대기업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업 분야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좀 넘기는 그런 거 있잖아 삼성이 자동차 사업 원래 시작했다가 결국 그 르노에 르노에 넘겼죠 그 삼성이 지금은 삼성그룹 자회사 아니에요 르노삼성 르노삼성 자동차 그래서 삼성이 원래 처음에는 국산차였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도 그 SM5 1998년형 모델 그 좀비차 있죠 그 삼성자동차가 1998년에 나왔던 차 모델이 진짜 그게 내구성이 좀비 수준이에요 진짜 좋아 그래서 그 우리 한 뭐 그 차 한 십몇년 탔어 진짜 잘 탔어요 그 차 나도 나도 몇 번 몰아봤던 차인데 어쨌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차 사서 우리 집에서 타다가 내가 나중에 운전면허 따고 나서도 몇 번 몰아봤을 정도니까 뭐 어쨌든 그랬는데 삼성이 지금은 자동차 사업 안하죠 지금은 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이 현대 유니콘스 원래 있었다가 결국 뭐냐 현대그룹이 뭐냐 거기는 솔직히 아들들끼리 막 찢어지고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현대유니콘스가 주인없이 이리저리 다가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 삼청태현은 그 그리고 이제 대신에 현대에서 쪼개졌던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그 원래 기아자동차가 원래 기아타이거즈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기아자동차는 타이거즈를 인수할 수 있었던게 매각인수할 수 있었던게 배경이 그거였어요 아시아자동차를 인수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호남지역에 있었어요 광주 광주 쪽에 있었어 그게 이제 기아자동차의 공장이 된거니까 어? 그 지역기업이 된거 어떻게 보니까 음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가 됐는데 음 뭐 그렇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제 MBC 청룡 같은 경우는 처음에 KBO 리그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야구의 흥행을 위해서 방송사가 잠깐 관여를 했던거고 그래서 이제 MBC가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딱 그 넘길 때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끼어든게 LG그룹이야 그래서 LG그룹 그 럭키 금성 줬던게 LG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혜태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그래서 이 LG 트윈스나 이제 그 타이거즈 그래서 MBC 청료 LG 트윈스 여기는 팀이름도 바꾼거고 혜태에서 기아로 넘어간거는 팀이름은 그대로 팀이름 그대로 가면서 그래서 LG나 기아 이런 경우는 구단의 역사가 그대로 승기는 케이스에요 그 모기업은 바뀌었지만 구단의 역사가 그대로 승계된 케이스고 이번에 SK와 이벗스는 이 구단 역사 승계를 따르게 돼요 아예 그 구단 전체의 지분을 다 각오하는 거라서 그 구단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간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레이더스 하고 삼청태현은 SK와 이벗스상 히어로즈 될 때 사실 선수들은 개별 영입하고 개별 계약 다시 계약 다시 해서 영입하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시키고 그래서 구단 역사는 단절이 됐었죠 구단 인수는 반대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경우였지 자 그래서 SK와 이벗스의 지분 가치가 천억원으로 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MOU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냥 값은 정한 것 같아 응 값은 서로 정하고 그러니까 최태현 회장하고 정용진부 회장이 그 이제 둘이 아마 둘이 식사 자리가 있었나 보지 둘이 밥만 먹으면서 그 뭐 이렇게 얼마면 되니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얼마면 돼 해가지고 그래 한 구단은 한 천억을 할까 해가지고 그 어쨌든 최태현하고 정용진하고 그 두 사람 그 회장부 회장이 거의 그 두 사람만 얘기해서 결정된 거래요 그러니까 민경삼 사장도 모르는 일이지 그래서 원래 와이번스의 지분을 SK텔레콤이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 SK텔레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마트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에요 그러면 왜 이마트 그룹이 안 갖고 와고 이마트라는 계열사가 갖고 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범삼성가 쪽이라서 이쪽이 그래서 신세계는 백화점 계열사고 이마트는 슈퍼마켓 계열사죠 그 계열사가 달라 그룹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이거는 스포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좀 약간 이거는 경제의 흐름을 좀 약간 이해를 해야지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화도에 퓨처스파크 있죠 퓨처스팸은 강화도에서 뛰어요 상당히 상당히 빅산에 고향종합운동장 거기는 아마 히어로즈가 쓰고 있을거에요 고양 히어로즈 거기에 고양 히어로즈가 쓰고 있고 원래는 그래서 히어로즈가 퓨처스팸이 두 번째로 제일 멀고 제일 먼 데가 저기 강화도 퓨처스 경기한다고 강화도까지 가야 돼 어쨌든 강화 퓨처스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단이 갖고 있는 관련 토지나 관련 건물들 이런 각종 부가가치가 352억 8천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1352억 8천 에 인수한다 그래서 그 뭐냐 2021년 1월 26일에 SK텔레콤하고 이마트 사이에 이제 양해각서 MOU가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미 금융감독원 그 전자공지 시스템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금감원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게 이제 그 뭐냐 기업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원래 기존의 구단 매각대금 기록이 그 태평양 돌핀스가 현대그룹에 그 매각할 때가 470억이었대요 음 그러니까 해트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 넘어갈 땐 매각이 이거보다 더 적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난 더 많을 줄 아는데 더 적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근데 솔직히 대단하긴 하다 그 삼청태원보다 공교롭게 삼청태원 이니 삼청태원보다 몇 배가 비싼 거야 이게 거의 한 그 거의 3배가 넘어요 그 구단자산가치가 3배가 넘어버려 거의 3배가 넘어가니까 어쨌든 엄청난 기록이야 아 3배 안된다 정확히 한 2.8배 정도다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SK와이번스가 그 SK와이번스 그 민경삼 사장의 명의로 그 팬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예 이번 일은 그룹 차원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 SK텔레콤 명의로 SK텔레콤 이름으로 직접 팬들한테 작별 인사를 올렸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 아마 그 홈페이지 사이트 이런 것도 아마 구단으로 넘어갈 거야 아마 그 사이트 이런 것도 다 인기해서 그것도 350여 8천의 그 가치가 들어갔겠지 그 구단 구단 공식 사이트 이런 것도 어쨌든 근데 진짜 구단 순수 가치가 천억이야 대단하다 역시 SK다 참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야구단 하나 갖고 SK그룹과 신세계그룹의 그 뭐냐 돈교환을 본 거예요 그 머니게임을 본 거야 일종의 근데 이게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아 그룹 이렇게 인수되는구나 뭐 할 수 있거든 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팬들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음 자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 때랑은 달라요 구단의 역사가 그대로 넘어가요 구단 역사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그래서 2021 시즌은 그 구단 창립 스물두 번째 시즌이 돼요 음 그래서 직원들 당연히 고용 승계되고 선수단 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만약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KBO리그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이 SSG 팀으로 돌아오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김원영 감독이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감독 됐잖아 그래서 SK와이번스 제8대 감독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SK와이번스 소속으로는 연경기집이네 자 그리고 이제 팀 이름은요 아마 그 몰라 그 SSG 그 팀 이름 앞에 붙는 기업 네이밍은 약간 그런 거죠 그 기아 타이거즈가 모그룹이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지만 기아 타이거즈를 쓰듯이 기업 네이밍에는 그 이마트 이마트 와이번스는 안된다고 하네요 팬들이 제발 이마트는 피해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SSG 와이번스가 그러니까 와이번스 팀 이름이 그대로 가면 SSG 와이번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그래서 역사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와이번스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고 팀 이름은 바꿀 수도 있어요 MBC 청룡에서 LG 테이스로 바뀌었듯이 음 그렇게 팀 이름만 바꿀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그러니까 기업 네이밍 팀 이름 이런거 그대로 그런것만 바꾸고 나머지 그냥 팀 자체는 그대로 다 안고 가는거에요 그 홈경기장도 그대로 가 일단은요 그 문학경기장으로 일단은 되돌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인천 SK 행복되는 구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쓸 수가 없잖아 네이밍을 이제 SK가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경기장 이러면 문학경기장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뭐냐 그 인천 인천 SSG 뭐 스타필드 구장 뭐 이런 식으로 스타필드 파크 스타필드 어 스타필드 어 필드 어 이거 네이밍이 괜찮은 하겠다 음 자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코트하고 팀 로고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선수들 유니폼은 어떻게 할까 다음주에 캠프 가야 되는데 다음주에 캠프는 가야 되잖아 아 물론 국내 캠프에요 국내 캠프이기 때문에 근데 어 아마 그 제주도 간다고 하더라고 참고로 신세계그룹이 WKBL 팀을 가진적 있었어요 신세계 쿨캣이라고 근데 해체 이후에 제가 막 하나은행으로 넘어갔나 KB 하나은행 뭐 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네요 음 그래서 사실 여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이 색깔로 시작해서 노란색으로 끝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아마 약간 노란색 배경이 되려나 아니면 좀 새로운 색깔을 또 찾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그래 SSG라는 팀이 되겠지만 올 시즌 시작해봐야지 알 일이고 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뭐 관련 소식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돼서 일단 녹화를